아니 이거 반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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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반칙 코로나 반칙 코로나 반칙 나 지드랄 이거 인정할 수 없어 이거 쭈빼기 저랑 해서 섣부셔요 자 자 보자 아 내 팀이 뭐야 자 스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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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구는 한 번 더 늘어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5 대 0 패배 이상이라고요 이런 무슨 그런 재수없는 소리가 될까 우와 으차 아이씨 우와 안 속죠 빵 아이 저걸 담아 박성민이 아이씨 아이씨 이거 보자 한 번 종범신 자 1,2번트 그냥 걸어둔 걸어둔 좋아 그렇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종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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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이종범 가자 여기서 보여줄게요 이거 뭐가 얼마나 무서운 타자인지 빠앙 어림도 없다 아이씨 뭐야 레전범이네 아 뭘 이본물 가지고 있어 아 레전범 있으면 어떡해 하지만 어림도 없다는 거 김하성인한테 거네 베피 테임즈야 아이씨 진짜 이게 뭐야 아니 컴퓨터 스프레라고 잘하는 사람 다 우리 채널 많아요? 왜 그래? 아니 다른 채널 안가? 아이씨 진짜 왜 이런 사람들만 있어 죽아이씨 아하하 신대는 저밖에 안해요? 이씨 아이씨 탁뚱 레전범 레전범이네 어 잠깐 반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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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친 반칙 이거 친 반칙이야 이거 친 반칙 반칙 반칙이 반칙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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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임찬은 공 좋아요 공 좋습니다 봤죠? 봤죠 봤죠?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야 이거 아 이거 아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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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치기 힘들걸 공 치기 힘들어 이거 아 아 설마 있네 저처럼 지를 괜찮아 그렇지 대결 어때요? 참 스웩쯔 와 아스비다 아스비 와 자신있어? 뭐야 또 해커 자기팀 자랑치려고 다 우리 방송 오는 것 같아 자기야 뭐 잘하는줄 알아 아이씨 아이씨 이리와 천하군 천하군 아우 짜증나 아이차 내가 친다 이거 내가 무조건 친다 이거 무조건 자 시그 대 시그 맞아 시그 대 시그 자 나 예지력 있다 어? 나 예지력 있어 어? 왜 안되지 팔뚝이? 팔뚝이 안돼 왜 예지력이 팔뚝이 이긴 만원이래 이긴 만원이라잖아 이길 수 있다 운이 좋네 운 좋아 운 좋아 운이 좋네 운이 좋구만 운이 매우 좋은 사람이야 잡았어 아이씨 이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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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반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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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반칙 코로나 반칙 코로나 반칙 어디 지금 코로나 지금 난 이건 지도하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난 지도하게 인정할 수 없어 이거 뚜빼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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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대 0 0 대 0 자 아까 이점과 코로나 이점을 빼가지고 0 대 0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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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알 수 있다 맞죠 맞죠 0 대 0이야 지금 내가 이제 1점만 따면 내가 이긴거야 0 대 0이니까 1점만 따면 내가 이긴거죠 1점만 따면 내가 이긴거죠 1점만 따면 내가 이긴거죠 자 손민아 데리고 와도 안 돼요 자 안 돼요 손민아 데리고 와도 와와와와와와와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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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 봤어 할 수 있어 으악 야 볼이였잖아 이씨 아이씨 왜 위로는거야 이걸 와 와 아 1점만 내면 되는데 1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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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왜 위로냐 이거를 아 아 아 아 이것도 안이들고 환장하겠네 진짜 으악 자 이불렀는데 백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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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는 구애발쿠업부터 빵 빵 안타요 자 우승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까 이 점과 코로나 이 점이 빠져가지고 2-2 해서 0 해가지고 0 대 0 우승부로 마무리가 지었네요 아 아 뭐가 추해 코로나 쓰면 안되지 여러분 인정해 안해요 코로나를 쓰는게 정당한겁니까 막바 까지 espero 헹구 뱅 뱅 뱅 에이 고맙다르 아 뱅 그렇다 고맙다 그런 밖으로 뱅 그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